아, 너무 추워. 야! 허채거! 형! 왜 그래요? 너무 추워. 아, 그럴 땐 서로 껴안고 있으면 좀 따뜻해질 거예요. 하나도 안 따뜻해지는데? 에헤이, 진짜 그런다고 안 추워집니까? 이럴 때는요. 나는 안 춥다, 나는 안 춥다를 되새기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해주면 굉장히 따뜻해져요. 따라해보세요. 나는 안 춥다. 야! 그런다고 안 추워지냐? 그런가. 그 이글! 최일을 이겨내는 방법엔 역시 엠카가 최고죠. 엠카를 보면서 같이 무대를 즐겨볼까요? 오! 그거 좋은 생각인데! 에이! 렛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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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렛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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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고!